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9명이 추가됐습니다. 최근에 광주 지역에서는 외국인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었는데요. 2만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행정명령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내 외국인 감염이 확산하면서 강주시가 선제 조치했던 외국인 고용사업장 의무 진단 검사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8일 동안 2만 2천 명 이상이 검사를 받았고, 발견해낸 확진자만 62명에 이릅니다. 앞서 광산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까지 더하면, 최근 한 달간 광주의 외국인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22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6%를 차지합니다. 방역 당국은 가장 비중이 컸던 감염원에 대한 선제 검사가 일단락된 만큼, 추가적인 확산 위험이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30명을 넘기던 확진자 수도, 이번 주 들어 28명 수준으로 줄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과 돌파 감염률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 이에 따라 13일부터 광주 지역 요양시설에서는 예방접종이 완료된 입소자와 면회객에 한해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70%를 넘긴 전라남도지만, 지난 6일 진도에서는 모더나 접종 대상인 주민 12명이 병원 측의 착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돼, 진도군은 해당 병원을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배제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